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사실 림프관과 혈관 이외에 우리 몸을 관장하는 제3순환계가 있다 그게 바로 프리모관이다 이렇게 가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야기를 쓸 때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동양의학, 한의학에서의 기라거나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되는 어떠한 것이 기존에 못 보던 것이 발견됐다